심심하니까 오늘의 TMI 다시 하나씩 말해볼까요? 오늘의 TMI? 오늘의 TMI 저는 지금 멀미 중이에요 아 맞아요 방금 타자마자 멀미가 시작됐다고 했어요 저 차멀미 하거든요 차멀미 때문에 잠을 자는 스타일 아 네 차멀미 때문에 잠 많이 자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스타일. 이런이는 TMI 있어? 나? 응. 잠시만. 잠시만. 너 먼저 말해. 나 좀 생각해 볼게. 저는 오늘 제가 일주일 동안 기다려왔던 그 카페에서 오레오 쉐이크. 쉐이크? 오레오 스무드. 젤라티노. 젤라티노. 오레오 젤라티노로 먹었어요. 젤라티노. 얼마나 행복하던지. 와 아주 맛있어. 진짜 맛있었어요. 이런이 TMI는? 아하하하하하. 이런이는 오늘. 이런이는 오늘. TMI 없는데? TMI. 이런이 TMI? 자 같이 생각을 해보자. 생각을 해보자. 오늘 TMI. 오늘 TMI. 이런이 오늘 제 옆에서 잤어요. 아하하하하하. 굉장히 TMI였어. 굉장히. 맞아요. 이런이가. 아 TMI 생각났다. 원래. 응. 아 오늘 그 대기실에서 바다에서 우리 단체에 이렇게 놓아서 잤는데. 응. 자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감기 걸렸어요. 아하. 마음 아파. 너무 슬픈 TMI였어. 대기실에 좀 춥긴 했어. 엄청 추운데. 너무 추운데. 너무 추운데. 응. 그래서 나는 담요를 아주 두르고 잤지. 잡죠. 아니 담요 좀 짧았어. 좀 짧았어. 심지어 반발 입었어. 그랬대요. 어휴. 괜찮아. 괜찮아요? 아주. 포에버이 TMI는? 포에버이 TMI는? 포에버이 TMI는? 아하.